자 엄청 많죠 10개나 돼 오후 근데 설명해줄거 한 13개 되는 것 틀린거 맞았는지 고치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봐보면 후는 사람이 선행사 이때 쓰는 거에요 근데 여기는 가치관과 성격 성격적 특성이 니까 그게 뭐 성격이겠지 그지 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를 못 쓰고 위치나 됐을 써야지 자 여기는 a & b 이렇게 넣어야 근데 얘한테 연결되는게 아니라 여기 추라 이어 시도하고 배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선행사 야 음 근데 이것과 같은 기술들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근데 복수지 그러니까 아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그럼 이 됐은 선행사가 복수면 되도 복수 취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 되고 얘가 또 비동사는 이영식이지 그러니까 주격보호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요거는 이제 플레이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이거랑 이거가 다른 대상이니까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이 이게 만약에 목 위치를 그대로 놔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 주어 동사 목적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방법을 배워 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 자리에 대해서 배운 거지 그래서 얘는 이러니 얘가 여기서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쓰였어 배우다가 근데 이거는 대부분 타동사로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 해야 돼 이거랑 어 자 그 다음 여기 뒤에는 듀링은 전치사인데 발달 동안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는 얘기는 뒤에 앞에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지칭 대상을 찾았는데 이게 놀이야 놀이 놀이에 가장 초기에 시작부터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플레이는 얘가 주어야 얘가 동사인데 목적어 없어 c의 목적어 없어 그러니까 수동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놀이는 이거로써 보아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s well as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engage in 하면은 두 동사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능동 근데 이 인게이지는 또 능동도 있고 수동태도 있어요 비인게이지 때 인 근데 의미가 같아 engage in 이나 비인게이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미묘해 그럼 어떻게 알아 요런건 좀 암기해 저 engage